눈썹 정리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준성입니다. 일반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눈썹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눈썹 형태는 잘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 같은데 약간 색 자체가 역구, 숱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이어서 흐려 보이는 그런 눈썹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일자 모양을 갖기 위해서는 시작점이랑 끝점이 대충 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약간 밑에 눈썹 때문에 눈썹이 좀 더 올라가 보이는 형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걷어내주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여기 밑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털도 약간 정리를 살짝 해주시면 그런 눈썹에 약간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눈썹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칼로 한 번에 밀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솔직하게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밑에 부분만 해줬을 뿐인데 올라가는 형태의 눈썹은 조금 사라지고 약간 일자 눈썹의 형태를 더 갖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밀어주시면 더 좋은 게 약간 답답해 보이는 그런 일자 형태의 눈썹을 약간 시원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눈썹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따 칼로 한 번 정리해서 밀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도 약간 희끗한 것만 우선 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끝부분에 있는 것도 모 자체가 약간 옅은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뽑아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짙은 이런 눈썹 같은 경우는 그냥 뽑아주시는 게 오히려 깔끔하기 때문에 형태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정리를 했고 이제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만 해서 우선 여기까지 같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눈썹 형태가 잘 잡혀는 있지만 색 자체가 옅기 때문에 위에까지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따가 그려주실 때 조금 이런 빈 부분을 더 채워서 그런 부분만 해주시면 크게 이 윗부분에 나 있는 눈썹 같은 경우는 정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서 눈썹이 사실 두꺼운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살이 오히려 많이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부분에 파우더를 먼저 하시고 왜냐면 누분기가 사실 많이 묻어있게 되면 그리는 것 자체가 약간 뭉개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려진 부분들이 약간 뭉개지게 되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파우더나 이 부분 자체를 매트하게 만들어서 펜슬로 그렸을 때 약간 티가 좀 덜 나게 아니면 번짐이나 이게 뭉개져 보이는 게 좀 덜하게끔 만들어 두고서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잘 못 그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을 우선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밑에서부터 약간 형태를 먼저 잡아주세요. 밑에 형태를 내가 어디 정도까지 그릴 거라는 그거를 잡아 놓고 약간 인위적으로 그려진 거는 피면 되거든요. 어차피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컬러 자체가 약간 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조금 더 빗어서 약간 형태감을 좀 더 잡아주게 되면 눈썹이 약간 막 그 방향이 뒤죽박죽 되어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리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렸을 때도 조금 덜 티가 나게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눈썹 결 방향대로 마스카라를 조금 해주시면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의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눈썹이나 그다음에 머리 컬러나 그다음에 눈동자 컬러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썹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눈썹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눈썹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눈썹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눈썹은